네 현재 터미네터2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프닝 이죠 네 옆에는 24인치 모니터가 있구요 거의 뭐 100인치 화면 인데요 그래서 출력 되는거죠 지금 실체로 보면 엄청난데 지금 밑에 모니터 저기 보이는게 27인치 모니터구요 100인치급 입니다 그죠 아래에 있는거 27인치구요 위에 100인치급에 지금 빔이 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거죠 아 아 아 스테이 기억나는 못 읽어, 스테이 읽어. 못 읽어. 뭐지? 파이팅!